아이고 AM님 감사합니다. 루히님 안녕하세요. 어! 로즈 도비? 나 옛날에 도비 닮았다는 말 많이 들었어요, 여러분? 도비랑 약간 닮았대. 헉... 해리포들... 잠시만... 일단 로즈 도비님은 처음 오신 분이거든요. 처음 오신 분들은 심리상 가운데에 있는 걸 선호해요. 왜냐? 가운데가 약간 안전해 보이거든요. 3번 갑니다. 아이고! 김찬호님 너무 감사합니다! 어디 내놓기 부끄럽... 당연히 아니겠... 씨발... 아이고! 아이고! 아이고!